Q. 내가 말하는게 Q. 요새의 여유 Q. 여유가? 요새의 여유, 여유가? 여자의 삶은 이런 여유가 있지 않을까? 약간 허세 저는 어제도 피곤해서 죽는줄 알았잖아 왜? 요즘 그렇게 전화가 맨날 울려가지고 다 그렇게 찾아 자꾸 뭐 돈 빌려니 어디? 무슨 얘기야? 아니 주변에 남자들이 그렇게 가만두질 않아가지고 요즘 너무 피곤해 아 그래 너 혹시 류헤이 여러가지 나와 류헤이는 뭐 한 번호법 뽑고 기다려야겠죠 미안해 나랑 헤어졌어 하하하하 류헤이 참 단순해 왜 그럴까? 티가 나 너는 어떠니 요즘? 나 요즘 남편 때문에 힘들어 뭐라고? 갑자기 이렇게 남편으로 가는거야? 남은이 왜 힘들게 하지? 이 언니 고마 화면식 소금이야 이 언니 고마 화면식 소금이야 화면식 소금이 화면식 소금이래 순간 당황했네 남편실에 감사하실거야 지금 여자친구한테 감사할거라고 레몬에 있는가 내가 사이다 내요? 커플레이 걸어 딩동 언니 섞어주세요 아 그래서 안 섞은거야? 우리 섞어주세요 우리 써니가 확실히 섞는걸 참 잘해 소주, 맥주, 섞고 그런걸 막걸리, 사이다, 섞고 섞는걸 잘해 남자들하고 말도 잘 섞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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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렸을 때 꿈이 지구먼이었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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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난한 강사 너네 몸매 관리는 어떻게하니 요즘에? 점점 말라가지마 아니야 어디 구멍 뚫려니? 어디 불어넣어주고 싶다 좀 불어줄래? 네? 언니 에이 아무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티비 너무 없어 그러게 좀 넣어줘야 되겠다 그럼 어 괜찮네 괜찮네 어 비운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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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많았을 때 잘못한 선수 아 아 아 저거 점점 점리 아 센스해 아 나 근데 솔직히 나 요즘 외로워 외로워 그러면은 말 나올 김에 전화 연결로 한 시간 해주면 안 돼? 알았어 전화 연결하고 서로 마음이 좀 통했다 만나는 거야 그냥 집으로 부르면 되잖아 어 언니 찾고 있어? 기다려봐, 내가 건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여보세요? 어, 어. 오빠. 여보세요? 어. 어. 뭐해? 나 지금 부켓인데. 어? 부켓이라고요. 부켓이라고? 맨날 바쁘냐. 어? 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들인데? 오빠, 여기 외롭지? 나 외롭냐고? 아, 외롭냐고? 자상이, 자상이, 자상이. 아, 외롭지. 왜? 오빠, 근데 이상형이 어떤 스타일이지? 어, 우선 밥 잘 먹고. 밥 잘 먹고. 밥 잘 먹고. 밥 잘 먹고. 어, 편식, 편식 안 하고. 편식 안 하고. 어, 어, 굉장히 어, 자신감 있고. 자신감 있고. 자신감 있고. 어, 어, 애교를 잘 부릴 줄 아는? 어. 오,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4개의 캔디 옥택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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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프터스쿨 이급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스쿨 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빠 요즘 외로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소개팅하러 오라고 하려고 그랬지. 안 오겠네, 이름 공개해서 안 오겠네. 이름 공개했다고 안 오시는 거 아니죠? 그냥 오시면 돼요, 진짜. 그냥 와서 오빠가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안 될 거 생각해서 다른 멤버도 좀 데려오면 좋고요. 혹시 내가 좀 탈락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 거기 룸멘트 잭슨 있지 않아? 어, 있어, 잭슨. 잭슨. 거기 잭슨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 누구예요, 지금? 몰라, 나도. 그래 봤자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에요. 마마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마마돼지랑 얘기. 마마돼지랑 얘기. 마마돼지랑 얘기. 어? 오빠, 진짜 나중에 한 번만 놀러가죠. 어, 연락해. 어?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내기이의 캔디. 캔디. 아, 스케줄에서도 전화를 받아주네. 로밍빛. 이런 우정이 진짜 우정이야. 우리.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전화를 해볼게. 아, 인생 헛살었어. 진짜 서워. 왜 이리 안 나와? 여보세요? 진짜 서워. 왜 이리 안 나와? 여보세요? 오빠, 저 룸멘트 잖아요. 어. 근데 외로운 동생이 하나 있어서. 누구, 누구야? 누구야, 근데 목소리 되게 좋아, 그치? 오빠 목소리 되게 좋대, 오빠 목소리 되게 좋대. 오빠 목소리 되게 좋대. 뭐지? 되게 잘생겼어, 이 오빠 지금. 그러면은 오빠 인사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니에요. 왜 이리 안 나와서 장난치는 거지? 아니, 오빠 진짜. 지금. 왜냐면 우리 지금 인맥 보여줄게 진짜. 당연히 장도련 아니야, 오빠. 아니야, 진짜. 진짜 나는. 오, 괜찮은데? 건나리. 작은 것 달래, 넌. 오빠 진짜 나나예요. 100% 이거 장난해요. 인정해서 보내줄 수 있어, 진짜로. 근데 오빠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냐니까? 오빠 누군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대세. 요즘 대세. 전현부예요. 전현부예요. 아, 왜 이래? 왜 이래? 아, 진짜. 왜? 나 알아. 왜 이래, 진짜. 오빠. 왜 이래? 오빠 진짜 왜 서니야 꺼버렸어? 아니, 진짜 오빠. 오빠 왜 이래, 저다고? 왜 이래, 진짜. 인정하고 나. 오빠LA Hart Да Pin. 오빠 나라 라디오 은은 은하느야. 진짜, 은하느야? 출근길 디제이, 출근길 디제가 촬영으로 은하느야. 오빠, 우리 가족끼리 이러지 마시다. 오빠 나나 소개 시켜줄게요, 오빠. 네! 오빠, 잘 알잖아요! 한쪽 boy. h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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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오빠 고마워요. 오케이,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빠. 안녕. 네, 고마워요. 남자가